나는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 키울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투자자문을 하나 제안하고자 한다. 다른 멋진 아이디어들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단순하다. 주식시장의 붐이 한창일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식을 사러 모여들 때는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라. 그래서 수익을 낸 후 보수적인 채권을 사라. 단언컨대 여러분이 판 주식은 더 상승할 것이다. 그래도 신경 쓰지 마라. 조만간 닥쳐올 주식시장 침체기를 기다려라. 침체기 혹은 패닉이 국가적인 재앙 수준에 이르렀을 때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가지고 있던 채권을 모두 팔고 다시 주식을 사라. 분명 여러분이 주식을 산 후에도 주가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도 다시 한번 신경 쓰지 말고 다음 붐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로 죽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워렌 버핏이 강력 추천한 프레드 쉐드님이 지으신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는 투자자들은 돈을 잃고 금융회사들만이 돈을 버는 주식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듯이 저자는 현명한 투자자의 선택이라는 장에서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산을 보호하고 키워나가서 부자로 죽는 즐거움을 맛보는 투자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이 붐이어서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에 모여들 때 주식을 모두 팔고 채권을 사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재앙 수준의 패닉이 오면 그때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부자로 죽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 주가 예측 답이 없는 도전 2. 주식 투자자의 잘못된 습관 3. 현금 공포증 환자들 4. 최고 증권에 존재하는 함정 5. 작지만 훌륭한 투자 조언 6. 투자 스타일은 삶을 비추는 거울 을 살펴볼 것입니다. 크게 여섯 부분을 볼 것인데요. 중간에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투자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슨 츠바이크 내리자 그 젊은이는 49번가 센트럴 파크로 갈래요? 하고 물었다. 여기서 센트럴 파크는 고작 4블럭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거리를 가로질러 가면 몇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뒷좌석이 나를 가리키며 이미 손님이 타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그 손님에게 내리라고 해요. 대신 택시비로 100달러를 주겠소. 라고 말하며 차창 사이로 100달러를 들이밀었다. 100달러면 1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기사는 돈을 뿌리치고 그럴 순 없소. 라고 답했다. 사뭇 희한했던 이 사건은 수일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건으로 강세장, 돈, 매너튼에서 벌어지는 일 등과 관련된 그 무엇인가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갑자기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프레드쉐드 주니어의 책 제목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책을 찾아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다. 1929년 평일 아침마다 교회에서 펜실베니아역까지 운행하는 화려한 특별 객차가 한데 있었다. 그 객차 입구에는 5센트, 현재 가치로 약 60센트에 해당함, 즉 여기서 나오는 금액들은 곱하기 10배를 하면 현재 가치가 됩니다. 동전이 가득 담긴 은 접시가 놓여있었다. 시내로 이어지는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지하철 요금 5센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동전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이 동전은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돈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이 5센트짜리 동전은 식당에서 거져주는 이수세기처럼 작은 서비스의 하나였다. 겨우 5센트에 불과했던 것이다. 1929년 10월 주가 대폭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그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설명은 1929년 10월 우연히 그 공짜로 제공되는 5센트가 담긴 은접시를 보게 된 하느님이 갑자기 짜증이 나서 그 은접시를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발로 걷어차버렸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맹렬한 강세장이 진행되어 주가가 치솟으면 돈은 하찮아진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지구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게 강세장의 끝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이클 루이스 이 책에서 말하는 지침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수익성 있는 투자 자산을 고르는 일은 자격이 있다고 하는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분명히 말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투자 조언을 하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런 조언을 받아들인다. 즉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투자자 자신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서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독자 여러분 중에는 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금융 전문 작가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물어볼 정도로 무례한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은 문득 왜 부자가 되지 못했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독자들을 위해 다소간의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저자는 자신이 큰 부자는 아니라고 하고 왜 부자가 못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경우 대부분이 성인 시절을 금융에 관해 즐겁게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식도 좀 갖고 놀았다. 나는 우선주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주로 보통주에 투자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보통주 주식시장은 1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고대 로마시대 이후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고백하자면 나는 아직도 내 명의의 캐들락이 없다. 나는 이런 별 볼일 없는 성과를 감숙성이 예민했던 나의 젊은 시절 탓으로 돌린다. 젊은 시절 나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한 증권사의 트레이딩 룸에서 일했는데 나이 맞은편 책상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냉소적인 아일랜드 출신의 상사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의 냉소적인 태도를 은근히 존경했다.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예당초 주식을 만든 이유는 팔기 위해서지 그러니 팔아치워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이후 나의 투자 경향은 주식을 산 후 조마조마해 하다가 이익이 나면 환호성을 지리며 팔아치우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멋진 삶을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나는 그냥 주식을 사서 마치 덩치 좋고 우직한 농부처럼 그것을 깔고 앉아 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으면 자잘한 이익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제법 상당한 부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저자가 주식 투자의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을 사서 우직한 농부처럼 그냥 깔고 있는 게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 주가 예측. 답이 없는 도전. 이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상원 청문회보다 끔찍한 한 가지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은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일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일 즉 주가 예측에 관한 것이다. 주가 예측은 노력하면 가능한가?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악당이건 박예주의자건 간에 모두 낭만주의자들이다. 그들이 낭만주의자가 아니라면 꿈꾸는 직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일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혹은 고객을 위해 항상 정복, 대성공 그리고 권력을 꿈꾼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월스트리트 사람들 중 일부가 이런 꿈들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버리지 못하는 유일한 꿈이 있다. 그것은 바로 투자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 철저히 연구를 하면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알면 언제 시장이 상승할지 알 수 있다는 것. 투기꾼의 경우 한몫 크게 챙길 수 있으며 몇 세대 동안 안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찾아낼 수 있다는 꿈이다. 그러나 그런 비밀을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는 자신이나 타인의 경험을 통해 혹은 월스트리트를 비판하는 책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만 흘러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이 조판이 1940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때도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저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식에는 정말 절대적인 비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비법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위도 고객들은 투자 전망에 대해 묻는 버릇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월스트리트의 누군가에게 투자 전망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로부터 상세한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가장 듣기 어려운 대답은 모르겠다이다. 요즘 평범한 남자들은 아침 식탁에 앉아 아내와 아이들에게 히틀러가 두 달 후 무슨 일을 벌일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이 책의 초판은 1940년에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헛붕에 불과하다. 그러나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자는 시내에 가서 두 달 후 US 스틸 주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 남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날릴 수도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투자 전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거래를 유발하며 따라서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올바른 행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리에 앉아서 음 보자 오늘은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서 고객들에게 말해줄까 하고 궁리하는 월스트리트 직원은 사실 거의 없다. 나는 독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매우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고 과정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순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식 중개인은 여기서 주식 전문가라고 바꾸면 좋을 듯 합니다. 투자 전망에 대한 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영향을 준다. 하지만 주식 중개인 자신도 그 전망에 확신을 가진 후에만 그렇게 한다. 그런 주식 중개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비판은 그가 스스로 설득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결과 자신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한다는 것이다. 즉 주식 전문가들이 시장을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부러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 전문가들도 자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예언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예언을 굳게 믿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그들이 자신의 예언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지금 나는 투자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와 관련된 가장 분명한 사례, 예를 들어 웨스트브룩 페글러가 놀랄만큼 불합리했던 시대라고 항상 말했던 1920년대 말에 있었던 금세기 최고의 잘못된 투자 예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920년대 말은 1929년 10월 주가 대폭락 이전 강세장 무드에 젖어있던 3년의 시기라고 합니다. 내가 그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1920년대 말에 있었던 최악의 투자 예측은 너무 쉬운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복노릇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 이미 수천수만 번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1920년대 말에 횡행했던 잘못된 투자 예측이 모두 월스트리트의 잘못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 잘못된 투자 예측은 아주 오래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거나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피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망상에 불과했다. 즉 1920년대 말에는 주식시장이 계속 끊임없이 상승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20년대 말에도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던 영리한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로저 밥스는 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라고 수년에 걸쳐 예측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 수년 동안 그의 예측은 틀렸다고 받아들여졌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약세장에 베팅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대세처럼 보이는 강세장이 분위기에 굴복하고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황소로 돌아섰다. 슬프게도 이들이 배수로 돌아서기 시작한 때는 주가 대폭락을 코앞에 둔 1920년대 말이었다. 한편 주가 대폭락 당시에도 여전히 공매도를 했던 나머지 곰들은 너무 일찍 환매해버렸다. 그런 후 주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자 그들은 공매도를 통해 올린 수익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투기꾼 형제들이 먼저 갔던 길을 따라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신용으로 매수를 한 경우에는 더욱 비참하게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런 빈털터리 클럽은 주가 대폭락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32년까지 투기적 매매를 시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당당하게 이 클럽에 가입했다. 즉 항상 약세장을 예측했던 사람이 강세장의 분위기에 굴복해서 강세론을 펼칠 때가 항상 끝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매도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도 다시 또 주가가 내려가면 이제는 더 이상 하락할 데가 없다고 주식을 사는데 그 이후에도 또 하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장에서는 사람들이 미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너무나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 돼서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이잖아요. 그런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아직 자신은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2. 주식 투자자의 잘못된 습관. 월스트리트의 기본 원칙은 대체로 주가가 상승할 때 사고 증거금 관리 직원이 결제대금 마련을 위해 팔라고 할 때 팔아라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주가가 하락해서 증거금이 모자라 가지고 주식을 팔라고 할 때가 유일하게 팔 때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월스트리트 직원이 이 원칙을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가 하락할 때는 주식을 살 수 없다. 화물 운송량이 신저점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고점에 도달했으며 강철 생산량은 정상 수준의 50% 미만인 상황에서 한 거물로부터 중소부 지방의 대형 금융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는 정보를 들은 경험 많은 월스트리트 직원에게 주식을 사라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하는 유일한 경우는 주가가 하락할 때 뿐이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공격적인 투자자는 주식을 산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주가가 비쌀 때이다. 이후 누구도 경고하지 않은 가운데 시장 상황은 나빠진다. 결국 주가는 하락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는 증거금 관리 직원으로부터 월스트리트가 제공하는 금융조언 가운데 유일하게 변명이나 핑계가 없는 가장 확실한 조언인 계좌에 증거금이 부족하니 주식을 매도해 증거금을 채워 놓으시오라는 조언을 듣게 된다. 이처럼 주가가 비쌀 때 사고 하락할 때 파는 오래된 나쁜 관행을 지속시키는데 일조하는 월스트리트의 단어가 있다. 즉 이것과 반대로 해야 돈을 버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라는 물음에 대한 일상적인 대답이다. 이 물음에 대한 두 개의 대답은 상승 중입니다. 혹은 하락 중입니다이다. 나는 고객 계좌 관리인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찾는 대신 이 두 개의 대답을 대신할 적절한 표현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가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지금까지 거래는 갈수록 높은 가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말이 길다. 상승 중이라는 말은 피스톤, 엘리베이터, 혹은 골프공에 대해 말할 때 적절한 표현이다. 상승 중이라는 말은 그것이 지금까지 상승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승을 이끈 모멘텀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느 정도는 계속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잠시 동안이라도 상승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물리적 사물이 아닌 주식시장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 중에 이런 잘못된 비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상승 중이면 주식을 사고 주가가 하락 중이면 주식을 팔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시장이 맹렬히 상승 중이라고 해서 시장이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가가 상승 중이면 당분간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비싼 가격에 주식을 샀다가 예상치 않게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상값의 주식을 팔게 되는 이중 손해를 겪기도 한다. 즉 상승 중이라고 하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사고 하락 중이라고 하면 계속 하락할 것 같아서 못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 분석가의 운명이라고 해서 차트 분석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사실 차트 분석은 어떤 실제의 의미나 내용을 평가하기보다는 그 움직임을 도식화하여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려 한다는 점에서 점성술과 동일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차트 분석가들은 상당한 교육을 받았고 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차트 분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성술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 차트 분석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도 차트를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보이는 것은 과거의 실적밖에 없다. 과거의 실적을 나타내는 선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그 선이 어떻게 될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물론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긴 한다. 하지만 딱히 그 패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느리고 무겁게 반복될 뿐이며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차트 분석가들은 몇 개월 후 혹은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주기 변화를 어느 정도 정교하게 예측하기 위해 유추법을 사용한다. 이는 적절한 설명 없이 그저 다음 1년 동안의 날씨를 예보해주는 농업책력을 연상시킨다. 농업책력 편집자들은 과거의 날씨를 보면서 매년 여름에는 더워지고 매년 겨울에는 추워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매일매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지는 못한다. 개인적인 연구 끝에 나는 차트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차트 분석이란 주가가 상당 기간 상승했으면 그 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 상승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라는 단순한 이론을 매우 복잡한 절자를 통해 노출해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차트 분석가들은 매우 신비로운 학자풍의 사람이긴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들 대부분은 파산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파산한 차트 분석가들은 결코 자신의 방법에 유감을 표시하는 법이 없다. 파산한 차트 분석가들은 드물게 만날 수도 있는 파산을 모면한 차트 분석 추정자보다 차트 분석에 더 열정적이다. 만약 여러분이 짓궂은 마음에 파산한 차트 분석가에게 왜 파산했는지 물어보면 그는 자신의 차트 분석을 믿지 않는 너무나 인간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사뭇 천연덕스럽게 대답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생각해야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파산한 차트 분석가는 돈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이 사랑한 차트 이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차트의 분석은 맞았는데 즉 차트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법은 맞는데 자신이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차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차트를 통해서 매매한 사람들은 정말 동의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손절매를 하면 손실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손절매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손절매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손절매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현금 공포증 환자들 앞에는 주식을 사지 않고는 못 견디는 두 명의 사례가 나왔거든요. 이 두 사례의 고객은 모두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갖고 있는데 불안을 느끼는 현금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현금 공포증에 시달리는 고객들은 항상 가능한 많은 주식을 보유하려고 한다. 이들은 일정한 수익을 내고 주식을 판 후에는 서둘러 다른 주식을 산다. 이상한 것은 이들이 음식이나 술,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돈을 낭비하지 않는 매우 검소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1센트 내기 브릿지 게임에서 하루 저녁에 17달러를 잃으면 매우 우울해져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같은 날 주식 시장이 하락해 계좌 평가액이 500달러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들이 사랑하는 주식은 여전히 자기 수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 시장이 붕괴할 때마다 함께 파산하고 만다. 현금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주식 계좌에 상당한 현금을 쌓아두고는 견디지 못한다. 주가가 오르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이들은 수중에 항상 때 묻은 꼬질꼬질한 푼돈만 가진 채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를 보면서 저랑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놀랐는데요. 저도 현금 공포증 환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만원짜리 하는 주식은 그냥 생각 없이 사는데 천원이나 만원 아끼려고 그렇게 인터넷을 뒤지면서 가격 비교를 하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나도 현금을 정말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있으면 주식을 사고 싶어서 그거를 놔두지를 못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고쳐야 될 한 가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증세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독자 여러분이 익숙해졌을 나의 생각은 돈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고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실제로 고용할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을 고르는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확실한 전문가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전문가가 존재했다면 그들에게 거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대형 투자신탁 회사들에 의해 이미 모두 오래전에 발탁되었을 것이다. 즉 투자자 자신의 능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 최고 증권에 존재하는 함정 최고 증권을 고르는 전략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사실 어떤 목적이든 모든 증권 선택에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인기 있는 증권을 살은 버릇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인기 있는 증권을 살은 버릇은 매수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는 투자신탁 운영회사, 보험회사, 신탁계좌, 주식징계인과 투자상담사,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즉 현재 최고라고 생각되는 주식 그리고 최고의 인기 주식은 여러 사람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인기 있는 주식이 어느 순간에 인기가 식으면 대폭락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테크 주식들을 보면 아수가 있죠. 정말 끊임없이 오를 것 같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완전히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대부분의 주식이 폭락을 했죠. 붐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면 우리 모두는 결과적으로 붐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또다시 새로운 붐을 갈망한다. 또 다른 붐이 오면 이번엔 어떤 손해도 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곳곳에 만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뭇 인간적인데 그것은 지난번 붐에 아주 바보같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엄청난 주식 붐이 와가지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다음 폭락장이 오면 정말 그때는 전 재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주식을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도 폭락하면 더 하락할까봐 투자를 못하게 되죠. 그게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의 붐을 경험한 나이라면 사실 그때 우리 대부분은 바보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너무 늦게 시장에 뛰어들었거나 너무 늦게 나왔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두 가지 실수를 한꺼번에 저질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발 한 번만 더 붐이 왔으면 하고 고대한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숙향님이 쓰신 글을 읽었었는데요. 우리가 한 번 붐을 놓치면 다음 붐이 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지금처럼 주식 매수하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시기에도 더 빠지면 사야지 하며 주저하고 있으면서 다음 버블이 일어나면 그때 잽싸게 올라타서 최고점에서 팔고 빠져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폭락을 했을 때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붐이 왔을 때 최고점에서 팔지 못하고 또 최고점에 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적은 돈을 갖고 월스트리트에 와서 주식으로 3천만 달러를 벌었으며 아직 그 돈을 전혀 잃지 않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의견은 위에서 말한 돈을 잃은 투기꾼처럼 이 사람 또한 상당한 얼간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역시 매일 파산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충분히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가 굳이 벌지 않아도 될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투기를 한다면 처음에 번 귀중한 돈을 날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는 그러고 말았다. 그것도 계속해서 말이다. 그 결과 그가 매번 성공했다고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매번 전 재산을 날릴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만 해도 몸설이 쳐진다.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두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면 주식시장을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 사는데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으면 손해를 볼 확률이 있다는 거죠. 전설적인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해서 주식시장을 강제적으로 떠나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도 꼭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다른 것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은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사춘기 아이에게 사랑과 열정은 다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면 사춘기 아이는 사랑과 열정은 다른 것이라고 이해는 하겠지만 자기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열정에 휩싸인 것인지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지 못할 것이다. 즉 이해는 하더라도 차이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한다곤 하는데 어떻게 보면 투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투자와 투기에 대한 그간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투기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한 노력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행위를 말한다. 투자는 큰 돈이 적은 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행위를 말한다. 이것에 따르면 제가 투기를 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1000달러를 가지고 월스트리트에 가서 1년 내에 25000달러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투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25000달러를 가지고 월스트리트에 가서 그 돈으로 연리 4%의 액면가 1000달러짜리 채권 25개를 삼으로써 1년에 1000달러를 벌려고 한다면 그것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즉 적정한 수익률을 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모험에서 성공한 확률과 실패할 확률은 약 1대 25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 두 번째 모험에서 성공한 확률과 실패할 확률은 약 25대 1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따라서 투자 투기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성공할 정도의 차이가 된다. 그래서 너무나 무리한 수익률을 쫓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 똑같은 주식에 투자를 해도 그것은 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도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읽은 책에서도 전재산을 한 종목에 투자해서 그 투자가 실패하면 큰 손실을 입을 확률이 있다면 그것은 투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위험부담을 지는 것은 다 투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 작지만 훌륭한 투자 조언 나는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 키울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투자 자문을 하나 제안하고자 한다. 다른 멋진 아이디어들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단순하다. 주식시장의 붐이 한창일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식을 사러 모여들 때는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라. 그래서 수익을 낸 후 보수적인 채권을 사라. 단언컨대 여러분이 판 주식은 더 상승할 것이다. 그래도 신경 쓰지 마라. 조만간 닥쳐올 주식시장 침체기를 기다려라. 침체기 혹은 패닉이 국가적인 재앙 수준에 이르렀을 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가지고 있던 채권을 모두 팔고 다시 주식을 사라. 분명 여러분이 주식을 산 후에도 주가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도 다시 한번 신경 쓰지 말고 다음 품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로 죽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과거의 금융 역사를 잠깐만 살펴봐도 이런 투자 주어는 모든 세대에 걸쳐 멋지게 들어맞았다. 그러나 괴롭지만 고백하건대 나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사람을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의 투자는 통나무를 굴리는 것처럼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투자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심리적인 것이다. 채권이 별로 인기 없을 때 채권을 사고 사람들이 주식을 싫어할 때 주식을 사는 일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에 정말 심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주식 투자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약간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패닉 상태에 빠진 군중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내답하는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행위는 대중과 금융 전문가들이 의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끔찍한 패닉이 있는 다음날 경험 많은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써서 패닉이 있던 날의 시장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장이 열릴 때 대량 매도가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였다. 오전장 내내 장은 심하게 요동쳤고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오후장 들어 공매도 물량에 대한 환매수로 잠시 반등이 있었지만 이는 실망스럽게 짧게 끝났고 새로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으며 장 종료 무렵에 가서는 가격을 따지지 않는 투매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위 기사를 읽은 대중들은 재앙이 닥친 그날 모든 사람이 팔기만 했고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약간의 환매수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산 사람이 없었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만약 그날 끔찍했던 투매물량이 736만 5천주에 이른다면 그 투매물량을 받은 매수물량도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군가 매수한 주식수는 정확히 736만 5천주이다. 즉 그런 사람이 어딘가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6. 투자 스타일은 삶을 비추는 거울 영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본투자라는 문제와 씨름해 왔기 때문에 자본투자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 한 사람의 부에 대해 물어보면 영국인은 미국인과는 꽤 다른 대답을 한다는 것을 눈시챈 적 있는가? 미국인은 보통 나는 그가 100만 달러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한다. 반면 영국인은 나는 그가 1년에 5천 파운드를 번다고 생각해 라는 식으로 말한다. 영국인이 부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훨씬 더 핵심에 가깝다. 즉 진정한 분은 얼마를 벌어들이냐 이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진정한 분은 그가 얼마나 버느냐 이지 그가 갖고 있는 은행장고는 아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2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시간과 장소가 있다. 투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적절한 증권을 선택하는 일을 가장 중시한다. 그러나 나로서는 투자자가 그의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 생각인가 라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적절한 증권을 선택하는 것보다 앞서 고려해야 할 것은 삶의 철학과 투자의 목적이다. 투자자의 최초 실수는 삶의 철학과 투자의 목적을 잘못 설정한 데서 발생한다. 잘못된 증권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삶의 철학과 투자의 목적을 처음에 잘못 선정한 데서 기인한다. 앞서 소개한 경마를 좋아하던 채권 매매인의 투자 계획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투자 계획은 적절하게 분수를 지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앞에 채권 매매인에게 25만 달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이 금액이 현재 금액으로 하면 한 250만 달러 될 것 같거든요. 즉 2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5억을 1억씩 봉투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각각의 은행에 입금해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을 찾아가지고 생활비로 쓴다고 하죠. 그리고 주당 200달러를 쓸 것인데 여기도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당 2000달러를 쓸 것인데 1000달러는 생활비로 쓰고 1000달러는 경마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경마를 하냐고 했더니 경마는 적어도 돈을 날려도 재미는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마에서 돈을 따면 그 돈으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정말 투자를 해서 그 투자 금액으로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계속 주식시장에만 있으면 그 돈이 자기 돈 같지도 않고 그 돈을 쓸 기회가 없이 또 다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레드 쉐드님이 지으신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단순한 성공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이 공부해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투기를 하지 말고 진정한 투자를 하는 것이 돈을 버는 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